전자 가속기 또한 전자선 조사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의료기기 멸균, 전력용 반도체 처리, 전선 케이블 가공 등 차별화된 전자선 조사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신기술 도입 및 20년 이상의 전문 기술력을 축적하며 성장하고 있는 EBTech입니다. 전자가속기는 진공상태에서 빛의 속도로 가속해 높은 에너지의 전자선을 만들어내는 장치로써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인 특성을 개선하고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EBTech의 전자가속기는 전자를 가속하는 기술에 따라 3가지 제품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양한 모델이 생산되어 전세계 여러 곳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선형가속기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과 의료기기 멸균 공정의 고부가가치 제품군에 전자선 조사가 활용됩니다. 중에너지 가속기는 전선 케이블 및 홈시트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저에너지 가속기는 표면 처리가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 필름 제작과 박막 코팅 처리에 활용됩니다. EBTech는 국내 최초 자체 개발한 전자가속기를 통해 전자선 조사 서비스 시장을 확대,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자선 조사 서비스 전반에 걸쳐 20년 이상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5개 조사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EBTech의 전자선 조사 서비스의 첫 번째 특징은 신속성입니다. 처리 기간이 수초에서 수십초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간편성입니다. 전자선의 제어가 가능해 세기와 양 조절이 쉽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친환경적입니다. 제어가 가능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방식으로 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지 않습니다. EBTech는 한 발 앞선 기술력으로 의료기기 멸균, 전력용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제품의 전자선 조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전자가속기의 에너지를 이용해 수년간 의료용품, 의료기기의 빠른 멸균 공정에 활용되고 있고, 식품 멸균, 화장품 용기 등의 멸균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력용 반도체 조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선 조사를 통해 반도체의 스위칭 속도를 제어합니다. 세 번째로 기능성 고분자를 통해 난연성 전선 제조, 열수축 튜브 및 시트 제조, 단열용 PEP픽의 발포 수지를 제조합니다. EBTech 조사 서비스는 라인별로 제품을 처리합니다. 전자빔 제1 조사실은 전선과 튜브를 생산합니다. 전자빔 제2 조사실은 전선과 튜브를 생산하고 고분자 처리, 전력용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전자빔 제3 조사실은 의료기기 멸균, 전력용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전자빔 제4 조사실은 고분자 처리, 전력용 반도체 생산, 전자부품 퓨즈 생산, 탄소섬유를 가공합니다. 전자빔 제5 조사실은 의료기기 멸균, 고분자 처리 및 전력용 반도체 처리를 위한 최첨단 조사 서비스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EBTech 부설연구소는 여러가지 실험실을 두고 있으며, 첨단 전자가속기와 다양한 분야의 응용연구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분석 서비스로는 첫번째, 전자선 멸균 유효성 시험 두번째, 멸균 설량 감사 시험 세번째, 전자선 설량 및 흡수 설량 분포 시험 네번째, 포장 유효성 시험 다섯번째, 전선 및 케이블 화셋 시험 여섯번째, MCNP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폐분석 일곱번째, 고진공 누설평가 시험 마지막으로, 반도체 오븐 공정 및 문턱 전압검사 시험이 있습니다. 환경처리 시스템으로는 폐수처리 기술, 배연가스 처리 기술, 슬러지 살균 기술이 있습니다. EBTech는 X선을 이용한 영상 검색 시스템을 통하여 산업용 CT, 수화물 검색 장치, 대형 화물 검색 장치 등 다양한 보안 검색과 제품 검사를 지원합니다. EBTech는 전자가속기 및 전자선 분야의 선도 업체로서 2000년 설립 후 전자선 가속 장치에 국내외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노비즈 인증을 통해 기술 혁신형 기업으로 한 발 더 앞선 기술력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한 ISO 9001 및 ISO 13485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BTech는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BTech는 전자선 전문 기술 기업으로 관련 기술에 있어서는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사업을 활성화하여 국내 1위 자리를 넘어 글로벌 전자선 기업으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이즈웨이 투 일렉트론 빔 EBTech 이즈웨이 투 일렉트론 빔 EBTech 여러분들의 내용Cre도 analyzing 요. 감사합니다.